1. 요한인서 5장 1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귀하신 분이야 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축복의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